나는 지금 강아지의 몸무게가 날라졌다. 너는 지금 몸무게가 날라졌다. 안전벨트는 매야 돼. 안전벨트 매야 돼, 너. 너 되게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다. 너 지금 막 빨리 운전하고 가세요라는 식으로 되게 앉아있다 너 지금. 어? 너는 언제서 본 거야? 여기가 내 자리다 싶은 거 마냥 거기 앉아있는다 지금. 너 왜 거기 앉아있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거기 앉아서 그친구야. 엄마가 거기 가. 거기로 같이 갔구먼. 알았어. 엄마가 거기 갔겠구먼. 엄마가 거기서 거기로 같이 가. 어이없다 너 지금. 엄마는 지금 안전벨트를 쳤는데 안전벨트는 터로 버터예요. 엄마는 지금 강아지의 몸무게가 너무 작다. 안전벨트는 매야 돼. 안전벨트 매야 돼, 너. 안전벨트는 매가 차지на? 안전벨트 매우 가자. 안전벨트 매고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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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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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push.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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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